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와서 후회하는 여성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건 본인들인데 땅을 치고 후회 중인 인간들을 보고 가시죠. 진지하게 한국 미래 너무 무서워. 성장년 인적 자원 반토막 나고 인구 절벽 체감돼서 소름끼쳐. 나 이제 남녀 갈등에 불붙이는 거 지향하려고 해. 라는 식으로 이제서야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면 멈추겠다는 우리 언니야. 솔직히 이제 fm이나 남염 여혐 이런 글은 들어가 보지도 않아. 예전에야 관심 가지고 댓글도 달고 그랬지 이제는 너무 피곤해. 여시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나도 인터넷상에서 그런 글 피하는 중. 나도 각종 혐오에 지쳤어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분란조장 혐옥을 지나치는 여시 있어? 혐옥을 보면 깃발려서 이제 아는 척도 안 해. 익명이니까 까고 말해서 여성시대에 혐옥을 너무 많이 올라와서 힘들어. 현실이 지읍 같아서 외면하고 싶어 진짜. 여성시대에 인생 바친 고인물인데 이제는 여시의 한남 혐오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이 점점 fm에 지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내용이 점점 여론화 되고 있다는 건데. 여시 혐오가 너무 심해졌어 이제는 되돌리기 힘들 것 같아. 요즘은 남염 노인 혐오 아동 혐오 이어지고. 결혼하는 여자도 혐오하고 연애도 혐오해서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 여성시대 많이 하는 여자들은 현생에서 친구랑 이야기해도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회부적응자 같아. 난 이제 여시 말고 블로그에서 필요한 정보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을 사회부적응자처럼 말하는 이 여성의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오죠. 댓글 예상으로는 우리 위대한 여성시대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지어다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지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성시대에 혐옥을 너무 많아. 완전 공감하는 게 여성시대 혐옥을 보면 스트레스 받아. 여성시대를 보면 북한의 전체주해 보는 것 같이 심각해. 라는 식으로 이 여자들이 점점 자아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한국 여자들의 태도가 어째서 점점 변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남자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욕하는 인간들이 어째서 정상인 같은 말을 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남자에 미쳐서 10년 만난 친구 등 안시하는 애가 있어. 결혼도 안 할 거다라고 하며 남염하던 여자였는데 남자 만나더니 친구들 안 만나고 남자만 만나더라. 내 친구도 작년부터 그 지랄 중인데 비혼 비연해 한다 하더니 지랑 키 똑같은 남자한테 미쳐버림. 심지어 걔는 여성시대도 하고 있어. 내 친구도 여시하면서 비혼 어쩌고 말했는데 남자 만나고 바뀌어버림. 요즘 남자에 미친 친구 있는데 평소에 남염하고 결혼 안 할 거라 말했는데. 10살 연상 아저씨 만나더니 저 아저씨에 미쳐있더라. 라는 식의 반응을 보시죠. 남염하고 비혼 비연해 주장하던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남자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 인간들은 남자 만나기 전에는 fm짓을 하다가 남자와 만나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고 악마처럼 묘사하는데. 실제로 만나본 남자들은 친절하고 착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인지부조화에 걸리게 된 거죠. 그렇게 빨간약 맛을 봐버린 여자들은 예전처럼 여성시대에 들어와 혐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저 여자들은 모두 스탑널커처럼 과거 남염하던 걸 꼭꼭 숨기고 남자 만나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린 거죠.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평소에 한남 쓰레기라 욕하면서 남자랑 놀고 남자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는 여자들 많다. 나는 저런 저격글이 여성시대에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오늘의 요약을 미리 해보겠습니다. 미스터 조만대장경이 이런 말을 했죠.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사과한다 착각하지 마라.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다. 부디 파리처럼 싹싹 삐는 스탑널커에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점심 떡볶이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